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골프장 진입로 변경을 부당하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익 한평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군수는 지난 2021년 한평군 대동면의 건설 예정인 골프장 진입로 인허가 과정에서 진출입구를 변경하라며 부당한 업무 개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적발됐는데 한평군은 기존 안대로 진출입구가 확정돼 재정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.